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위태위태하더니 아슬아슬하더니 결국 사고를 쳤구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요 며칠 사이에 이야기 힘든 그런 언행을 보면서 툭 튀어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사건 경위는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11월 29일 밤 8시 무렵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뜬금없이 이모티콘과 함께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추측이나 억척이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그만둔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45분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또 별도의 아무런 설명 없이 뜬금없이 또 특별한 P자가 실린 그런 이모티콘을 올렸습니다 이모티콘의 영어 소문자 P는 엄지척을 아주 반대로 형상하기 때문에 묵사발로 만든다 그런 뜻을 아마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야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런 짧은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렇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그런 의혹과 억척과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당대표 패싱 논란이 일각에서 재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민감한 시점에 이준석의 페이스북글은 각종 추척과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이준석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및 당대표의 사퇴를 포함하는 중대결심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소위 억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준석의 페이스북글이 공개되고 난 다음 바로 11월 30일 날 이준석이 모든 공식 일정이 전면적으로 취소됐다는 것입니다 30일 오후 늦게까지 휴대전화까지도 완전히 끊었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당연히 야당 사람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들은 무슨 큰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라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대표로서 30일 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11월 30일 날 오전 9시에 아시아투데이 창간 16주년 포럼 행사에서 그런 주제 발표가 있었고 또 오후 3시에 사당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창립 34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오후 6시에 KBS 1라디오의 주진 후 라이브 전화 인터뷰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29일 날에는 CBS의 김현정 그리고 NBC의 김종배 또 30일에는 라디오 KBS의 주진 후 이런 데 가서 온갖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니까 그게 정말 윤 후보와 함께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불나불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대표가 아무리 젊지만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루 전날 CBS, MBC, 그 다음 30일 날 KBS 이준석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해 국민의힘 공보실은 금일 이준석 대표의 모든 공식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으로는 당 관계자 등 언론에서 보도되는 당대표 관련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준석의 사태서를 인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9일 오후 8시 무렵에 올린 게시글들이 그냥 맨정신으로 쓴 게 아니고 음주 이후에 폭탄주 이후에 취중에 쓴 글이다 술김에 나온 메시지라는 사실이 바로 언론 취재를 통해서 속속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뉴델리 시문의 취재에 따르면 취중에 저지른 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바로 취재기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취재에 따르면 이준석은 11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에서 초선위원 5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만찬을 근하하게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술자리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준석 외의 초선의원 참석자는 김대식, 김용판, 김성수, 엄태영, 유상범 의원 등이 함께한 모양입니다 이날 술자리에서는 폭탄주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좀 크게 마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석자 가운데 엄태영, 강대식 의원은 오후 8시 30분쯤 자리를 떴고 나머지는 오후 8시 50분쯤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결국 취재를 행한 뉴델리의 손혜정 기자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준석 대표의 일정 취소는 폭탄주 회동에 따른 숙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사고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의 그런 주장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게 걸맞지 않는 너무 무거운 옷을 입고 특유의 촌란 그림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도 스트레스가 꽤 많이 쌓이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자리에서도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날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마셔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술이 취하고 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흔히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SNS 페이스북과 같은 것은 아주 미묘합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교체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술을 마시고 페이스북이나 SNS를 다루게 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취중에 범한 실수일 가능성은 상당히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을 가져다 준 사건이고 또 이준석의 행보를 위태위태하게 계속해서 봐왔던 사람들에게는 그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 줬을 것입니다 아무튼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대선 날까지 당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입을 다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입을 좀 다물라고 이렇게 해도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혀놓았는지 아무튼 속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두고 회심의 그런 순간을 아마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좀 자중해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나이가 젊든 늙었든 관계없이 그 자리에는 자리가 요구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씨의 반성과 성찰과 조신을 당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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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